사장님 우리 사장님 아 우리 안맞으세요 사장님! 어? 그래도 너무 잘 치신 거 같아요 사실 딱 맞지 않습니까? 사장님 우리 사장님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? 어? 늦은 거야? 어? 사장님 일찍 와 계셨습니다 사장님 아니 지금 어떻게 해? 아니 지금도 일찍인데 야 밤새셨습니까? 어 밤새시나 제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야 요즘 일해야지 어? 봄받겠습니다 아 커피 한 잔 마셔볼까? 커피! 커피요! 커피! 커피요! 알겠습니다 내 것도 다 자아 내 것도 좀 통 둘 셋 어 역시 이 차장이 잘하네 잠깐만 역시 이 차장이 잘하네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왜? 너무 많은 거 아닌가? 너무 많아요? 좀 미안한데 나는 프리마 세대가 아니라서 이거 잘... 몰라 이거 죽습니다 사장님이고 죽습니다 봐봐 네 프리마 세대가 아니야? 이거는 부사장 마시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장님!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장 마시게 하하하하 아 이 차장 이거 문제야 문제 어이 엄청 많은 어이 뭐야? 문제야 문제 어이요 엄청 많은 어이 뭐야? 에이 아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런 패션을 소화한 거야?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어 나 왔어 아이참 야, 회사에서 아빠라고 해주는 하지 마. 왜? 내가 홍길동이야?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니까. 아, 괜찮아. 오늘 또 신입들 그 뭐 면접 버린다고 하지 않았어? 그러니까. 신입들 다 어딨나? 안 그래도 제가 우리 막내를 대기시켜놨습니다. 막내들 데리고 오겠습니다, 막내들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이 회사에 꼭 들어보십니다. 저를 떨어뜨리시면 손을 세요. 아, 그거 참 시끄럽네, 그거. 내 이름 정하네라고 하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면접 보러 오신 분? 예, 예. 예, 맞습니다. 들어가, 들어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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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